양파 생강 100% 국내산을 이용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떡갈비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정말 정석이 들어가 있는 떡갈비인 이유가 12시간의 저온 숙성 과정을 거쳤고요. 아직 300여의 치대기까지 다 아셨다면서요. 300여의 모든 재료들이 섞여가면서 떡갈비가 탄생을 하는 거죠. 12시간 저온 숙성은 육향을 풍리로 살아나게 하고요. 또 부드럽게 해주죠. 여러분 바로 이런 떡갈비를 명절 때 시선이 되는 건데 지금 떡갈비가 맛있게 익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먹고 싶어요 너무나. 두음한 사이즈도 보시고. 중간간 그동안 좀 타서 이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사이즈가 넉넉하면서 지금 육즙 자체가요. 오! 똑바라네요. 뚝뚝뚝뚝뚝뚝. 국내산 돼지고기 소고기와 국내산 야채 오리존까지.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죠. 한 가지 고기 아니죠. 12가지의 고기가 지금 이렇게 다 한 장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사이즈가 굉장히 넉넉합니다 지금. 넉넉해요. 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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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그럼 이현우씨가 잘라주셨으니까 이현우씨도 드시고 저도 드시고 나윤씨도 먹고 그냥 저렇게 살짝 탄 걸 좋아하거든요. 다삭하잖아요 그러면. 오! 이게요. 아니 육즙을 딱 뻗으면서 구기 식감이 사라지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부드러운 단맛이 싹 올라오는데요. 그렇죠. 공격적이지 않아요. 맨 끝에 올라오는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단맛이 굉장히 매력적이죠. 정말 명절 때 명절 끝나고 황금연휴 때 이것만 있으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현우씨 그런데 이게 떡갈비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활용 요리도 또 많다면서 이렇게. 네 그렇죠. 떡갈비 이렇게 으깨셔서 이거를 그 약고추장을 만들어 볼게요. 네 약고추장 우와. 참 기름 두르시고요. 저희 부모님이 예전에 약고추장 많이 해주셨거든요. 이거는 비상식냐는 비상식냐. 이 정도. 네 넣으시고. 지금 볶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덮어낸 다음에. 살짝 이거를. 그 다음에. 네. 고추장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이게? 오 쉽다 간편하다. 아니 그냥 빠른 시간 안에 약국장이 완성됐는데 그럼 이거 정말 입맛 없을 때 밥에 비벼 먹으면 그냥 도망갑던 입맛 그냥 제대로 달아옵니다 진짜. 그래서 이렇게 고기를 좀 더 넣으셔도 되고 덜 넣으셔도 되고 이렇게 볶다 보면 이렇게 완성된 게 있거든요. 약국장이 완성된 게 있는데 지금 저는요 군침이 마구 넘어가고 있어. 이 냄새부터 식욕을 자극시키는데요 지금? 그리고 이렇게 전주 비빔밥식으로 명절 때도 나물이 많이 남을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리고 밥을 넣고요. 예예예. 밥을 넣었고 고추장. 사진 찍고 싶다. 진짜 입맛 없고 반찬 없을 때 지금 스튜디오에 계신 우리 어머님들하고 주부님들 그냥 서로 드시고 싶다고. 이렇게 드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거 그냥 이렇게 해서 먹어볼게요. 아니 명절 때 진짜 기름진 음식 많이 먹으니까 이렇게 매콤한 거 땡기잖아요 그쵸. 느글누글하거든요. 우와. 맛있어요. 닭고추장도 맛있고요. 이 안에 그 떡갈비가 들어가니까 씹쓰기 고기에 맛도 굉장히 좋네요. 네. 네. 원.